안녕 친구들 저번 시간에 배운 3.1운동은 성공했을까? 일제의 잔인한 진압으로 성공하지 못했어. 그런데 무자비한 탄압 말고도 사실 독립운동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 오늘 배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만든 거야. 사실 3.1운동의 전후로 나라 안과 밖에서는 여러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 여러분들이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일제에 들키지 않기 위해 비밀연란망으로 서로를 연락하고 또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 비밀리에 전달하는 장면 등을 많이 보았을 거야. 게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외교활동을 하기도 했지.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이동을 했는데 점점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지. 이렇게 계속 위치로 옮긴 까닭은 먼저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어. 두 번째 중국의 도움을 받기 쉬운 도시들로 가기 위해서지. 그 당시 중국 또한 일본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잠시 우리나라와 힘을 모았었지. 여러분들 사진의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바로 김구 선생님이시지.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에서 일하시면서 한인애국단을 만드셨어. 이 한인애국단에서 하는 일은 일제의 주요인물을 암살하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부 공원 일본 왕의 생일 행사 때 폭탄을 던지는 의거가 있었지. 이때 같이 계획을 한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헤어지는 장면이 김구 선생님 책 백범일지에 실려 있는데 앞으로 목숨을 바칠 자신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에게 자신의 비싼 시계를 교환하는 윤봉길 의사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더 도와주게 되었다고 해. 그 다음 임시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을 모아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 국내로 들어가 일본군을 공격하는 작전을 세웠으나 훗날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활동은 무산되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데 큰 밑바탕을 했어. 이전에 조선, 대한제국에선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주장했다면 임시정부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밝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었지. 127쪽 물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을 읽어보면 처음에 전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써져 있는 걸 알 수 있어. 써보자. 마지막으로 한국 광복군이 생기기 이전의 독립군들의 활약에 대해 보자. 교과서 128쪽 탐구활동 먼저. 홍범도 장군은 만주의 봉호동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어. 병력 수도 적었고 무기도 당연히 일본군에 비해 아주 밀렸지만 봉호동의 계곡과 지리를 잘 이용하고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해 승리를 했지.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를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아까 홍범도 장군과 같이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했지. 독립군이 거둔 승리 중 가장 큰 승리라서 대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얼마나 큰 승리였을까? 10번이 넘는 전투 끝에 독립군은 100여 명 정도가 죽었지만 일본군을 무려 1200명 넘게 사살했어. 봉호동 전투처럼 이 청산리 대첩도 영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 128종 밑에 홍범도와 김좌진은 어떻게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 써봅시다. 전술이 뛰어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유리한 지형을 미리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승리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다. 써보고 다음 시간에는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행한 만행들과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 알아볼게. 자유의가 친구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